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행성 파괴에 이어서 도시 파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 해볼 게임 시티 스매쉬라는 게임이에요 행성 파괴 게임 만든 제작사에서 또 만든 게임인 거 같거든요 오늘은 말이죠 이 파괴신 휴지가 또 야물딱지게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뭔데 도시에서 이거 블랙홀이 발생되면은 밥도 없네요 진짜 그냥 싹 다 빨아먹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모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야 미사일? 뿡 오 이것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구나 뿜뿜 뿜뿜뿜뿜뿜 뿜뿜 뿜뿜 뿜뿜뿜 대퍕발 띠띠띠띠 위험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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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갑니다 포켓의ct 와아아아 오오오오! 오오오오 오오오 야 레알 해폭탄이네? 흠 이 주변이 그냥 오오오오오! 초토화되버립니다 이야 오오오 다리가 있는 느낌이군요 이건.. 또 뭐죠? 도시가 너무너무 더러우시다고요? 걱정 마세요 어떤 더러운 도시도 완벽하게 깔끔 깔끔하게 지금 바로 퓨지 채널 구독 이 야경 참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게 부시고 싶게 생겼어요 옆에 보면 이곳저곳 굉장히 많은데? 야경에는 그렇지 불꽃축제죠 폭발이다! 뽕뽕뽕 말 그대로 불꽃 폭발축제입니다 자 자 자 반가워요 수정원이에요 오늘은 말이죠 맛있는 건물 요리를 한번 해볼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리도구? 재료? 재료? 아무 필요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일단은 건물을 크게 크게 다져줍시다 똑 자 자 자 자 일단은 그냥 대충 썰어요 대충 다져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예쁘게 갈아줄거에요 어 해폭탄은 떨어뜨려주시구요 살짝 더 예쁘게 다져줍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 미소기 집에들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요걸로 좀 더 곱게 곱게 갈아줄거에요 고 다음에 요 레이저로 썰어주시구요 아 그리고 집에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는 또 요 미사일로 자 훔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마구마구 두들겨주시면 되요 요렇게 해서 건물 다짐요리 완성이에요 참 쉽쥬? 이건 뭐야 오 달이네요 오 트럭도 지나다니고 음 근데 이 평화로운 느낌 맘에 들지 않아요 화단 폭발 한번 해봅시다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또 떨어집니다 깔끔한 마무리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는거 아닌가요? 오 이 메테오 이게 진짜 메테오지 와우 뽕 꽝 꽝 꽝 메테오가 확실히 쓸어 담는 맛은 있네 오른손으로 비비고 메테오로 메테오로 피비고 뽕 뽕 뽕 건물 그냥 아주 정신없이 날아가거든요 이거 어? 이건 뭐야? 와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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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탈인가? 아 포탈인가? 우와 건물 한번 쫙 빨았다가 쫙 발 터대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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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팝콘이다 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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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만간 어 아주 맛있는 건물요리 한번 더 만들어 봐야겠어요 야 잠깐만 이거 포탈이랑 핵폭탄이랑 조합하면 어떻게 되나? 자 여기도 한번 생성해두고 폭탄 떨구고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이번에는 토네이도네요 아니 뭔가 재라고 하면은 토네이도 또 빠질 수가 없죠 어 여기다가 한번 빨아들여 볼까? 쏙쏙 쏙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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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지구 멸망급 파괴력이었나 본데요? 게임이 그냥 멈춰버렸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시티 스매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직 뭐 못 볶은 게 몇 개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또 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조합이라던지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요 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